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오빠 잘 지내셨어요? 형 뭐 지내고 있지 뭐 오빠 근데 저 조금 급한데요 저 부탁이 있어가지고 뭔데? 뭐? 전 좀 5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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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언제 지갑? 이거 들려주실 거 있으세요? 응 뭐 안 좋은지 있어 고기는 나중에 얘기해도 돼 아이고 멋있다 너 고파형 먼저 숨을 나중에 더 편할 때 줘야 되고 근데 금방 못 갚아요 괜찮아 나중에 너 편할 때 죽을게 너 일단 급한 거 먼저 생겨서 하고 나중에 못 갚을 수도 있어요 아이 괜찮다니까 네 고프다며 지금 우와 오빠 너무 예뻐 아 안녕하세요 동혜 형이야 형 같은 멤버 형이라고 아 동혜 형 동혜 형 동혜 형 동혜 형 동혜 형 동혜 형